안녕하세요 TK입니다 오늘 비가 오른 날씨인데 와이프가 이 날씨에 도대체 무슨 낚시냐고 미쳤냐고 그러는데 이미 동료들이 가서 낚시를 하고 있는 거 보면 그쪽 날씨는 뭐 아주 최악의 상황은 아닌가 봅니다 저쪽 날씨는 맘아 땡큐 올라오니 너무 땡길이 나가니까 쫀빠기 싫은데 진짜 안쓰네 흐흐흐흐 흐흐흐흐 아 이 정도면 아예 이게 뭐야 난리난리났어 바이바이 가자 집으로 가자 바이바이 오우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게 또 레드야 이거지 뭐하냐 멘트 멘트 뭐 뭐 뭐 뭐 뭐 뭐